너를 보내고 너를 잊으려 아무리 애를 써봐도 자꾸만 자꾸만 떠오르는 너와 나의 지난 이야기 아픈 날보다 좋은 날들이 왜 그리도 많고 많을지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난다 보고싶어 눈물이 난다 너보다 좋은 사람 만날 수 없어 나 혼자 살지도 몰라 아우 찬미야 눈물이 난다 진짜 눈물이 나 아 이분은 아이돌인데도 똥기가 있다 아유 예다 끝났다 아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매달리고 매달리고 매원할 것을 끝까지 자존심에 너를 보내고 가슴 치며 후회를 한다 아픈 날보다 좋은 날들이 왜 그리도 많고 많을지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난다 보고싶어 눈물이 난다 네가 내게 다시 한번 돌아온다면 네가 내게 다시 한번 돌아온다면 나를 위해 죽어도 좋아 나를 위해 죽어도 좋아 아픈 날보다 날 좋은 날 날 좋은 날 그리도 많고 많은지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난다 보고싶어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난다 내게 다시 한번 돌아온다면 내가 내가 다시 한번 돌아온다면 너를 위해 죽어도 좋아 너를 위해 죽어도 좋아 정리 잘했네 왜 이렇게 잘해? 내가 죽겠다 내가 죽겠어 You win 계속 이어서 맞습니다 도티씨의 도전입니다 고운 물이 들었어요 외로웠던 나의 가슴에 빨간 노랑 분홍빛에 굽히 고운 사랑꽃물이 어서 내게로 오세요 어서 손잡아 주세요 나는 그댄 남자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모두 줄게요 눈물을 남추지 말아요 아픔을 남추지 말아요 이제는 그대만이 나에게 전부예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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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물듯 나의 가슴에 상처를 주지 마세요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와아 연습 때 긴장하고 실전에서 긴장을 안 하더라고요 도티씨랑 김성리씨의 무대는 두 분의 스타일이 너무나 확연히 차이 나게 많이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는 관객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일에 따라서 점수가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노래 잘 들었습니다 음 우선 도티씨부터 노래 세기 진행하시는 인물이 순수하시고 아 그리고 김성리씨는 굉장히 감정도 좋고 리듬감도 좋은데 음이 조금씩 조금씩 좀 불안할 때가 있어요 긴장하셔서 그렇죠 원래는 그렇지 않으실 것 같은데 네 긴장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참 좋았어요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결과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자리 서주세요 아 이상하다 다른 매력 있었어 그지 완전 다르죠 어 그러니까 아 이건 진짜 야 어렵다 스타일이 완전 달라가지고 와 취향 차이 실력 차이가 아닌 취향 차이 누가 승자가 될지 결과 바로 확인합니다 자 크라운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저 크라운의 불빛이 과연 바로 오이치트 트러넨 내 앗간을 누가 가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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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결 승자 김성린씨입니다 김성민씨가 보다 더 좋은 점으로 졌는데요 874점 대 835점으로 김성민씨 축하합니다 결과 김성민 4라운드 진출